바로 오레온 뉴텔라 그리고 애플 시나몬입니다 이런거 먹지마 밥을 먹어 밥 얼마야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어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음 약 약 약 왓 왓 음식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요즘 약과가 핫하다고요 약과가 유행이라고 개소리 하지마 야 뭔 죄다 유행이래 왜 약과가 유행이야 아니 진짜네 왜 유행이지 누가 유행시키는 거야 왜케 부정의 키키키 키우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갑자기 집에서 똥 싸는게 정상 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똥 싸는게 유행 이어 봐 이해가 돼 안되잖아 그리고 탕후루가 약과 다음에 탕후루야 지금 탕후루라구요 탕후루 먹어볼까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약과나 뭐나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딱 이거야 이거야 어? 이게? 왜지? 이해가 안되네 어? 탕후루가 유행이라고? 엥? 탕후루 지금 지금도 문 열어 있나 나 바로 사올 수 있는데 자 탕후루 좀 사올게요 제가 자 갔다옵니다 자 탕후루 가져왔는데 샤인머스켓이랑 토마토랑 파인애플 이렇게 세개 샀거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왜 유행인지 왜 맛있는지 맛있긴하나? 그냥 그냥 샤인머스켓인데 좀 달달한? 설탕 쉴드 되어있는 샤인머스켓 아 샤인머스켓 다 먹었구요 그 다음 요즘 유행이라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먹을게요 스테비아 토마토 리슨 아 이것은 고대 스테비아 사우러스의 울음소리다 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아 이 맛이요 아 찬란하고 영롱하도다 스테비아 토마토 자 스테비아 사우러스 세 마리 남겨놓고 파인애플 자 냄새 맡아보면 아 이것은 스폰지밥! 먹어보겠습니다. 스폰지밥 집 이 맛을 먹어보니 자동으로 따악! 소리가 나는 이 맛! 맛있어 스폰지밥! 너무 맛있어! 아니 스테비고 사우로스랑 스폰지밥이 맞나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?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스폰지밥 집 하나 따로 빼놓고 스테비고 사우로스 둘 다 뽑으면 자 한번에 음! 맛없어! 먹어봤는데 확실히 달고 그냥 과일이야 그냥 과일인데 만약에 이 샤인머스켓이랑 탕후루가 다 듬뿍 발라진 샤인머스켓 중에 택1을 하라 하면 저는 탕후루 샤인머스켓을 먹을 겁니다. 더 달아요 근데 서비스로 컵을 줬네? 빵꾸 뚫린 컵 3개를 줬네? 와 이 집 서비스 죽이네 컵은 왜 서비스로 준거지? 술잔인가? 꼬챙이에 끼워서 과일을 올려먹는 용도라고요? 아 그런거 아 그거야? wait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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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여기 지우면은 이거를 이렇게 쑤욱 올려가지고 다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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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정비하는 거라고? 그걸 왜 이제 말해? 아 탕후루 깡패 아 탕후루 깡패